미친 짓이다, 이거. 이건 고문이야, 고문. 처형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나는 한 마리의 스쿼셀 뿐이야. 여왕벌분들은 위에서 앉아서 찍게 보는데. 그래도 어떻게 나는 여왕벌로 왔는데.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. 못하면 죽는 거야. 따르고 싶다. 저 그냥 데려가면 될 것 같아. 여왕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싸가지 없어도 돼? 이기는 게 먼저야. 집을 다 뒤졌다. 내가 다 죽여버려야 돼. 이거 생리생 아니냐, 그런데? 짐 생리네, 저거. 1등을 마장 까고 싶은데 지금 신통을 끊어버리자. 너무 많은 시간을 비어있지 마세요. 제가 요구하는 상황들을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?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버릇이 없구만. 이런 개새끼들 있었어. 입 담으로 개같은 일. 진짜 여왕님처럼. 탁치고 자기만 따르라는 거 아니야. 밤지웠으면 때렸어. 오늘은 반란의 날입니다. 다음. 약간 군침 돌고 있어 지금. 이제 복수전이 시작되는 곳이야. 걘 싸이클 있습니다. 건들면 좋대.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. 그러려고 만든 게임이고. 야, 뛴다. 선착순 한 명이었어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시발. 뱀새끼네, 뱀새끼. 정치질 존나 했잖아, 오늘. 아, 짜증나. 시발, 왜 이렇게 맘냐고. 게임 미친 게임이다. 전 여자의 눈물 거들떠도 안 봐요. 못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. 이 팀에서 어쨌든 리더로 있는데. 우리의 인간성을 버려야 되나? 처형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여왕벌분들은 위에서 앉아서 찍게 보는데. 진짜 여왕벌 게임이구나. 어메이징. 여자 레슬링 선수 장은실입니다. 웬만한 남자가 못 비빌 정도니까. 승부의 왕. 어떻게 해야지 우승을 하지?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안무가 모니카입니다. 저기 가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. 우승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팀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. 멋진 1등이 안 될 거면 멋진 2등이 좋아. 저는 2번, 4번, 7번, 11번을 뽑았습니다. 저랑 본호는 똑같으시더라고요. 되게 견제됐었어요. 강은실 여왕님이랑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. 쟤는 진짜 하나밖에 안 보는구나. 피곤하게 산다.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게임인 거잖아요.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. 애매한 대답을 한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생각해. 그럼 자기 생각 아닌가? 나는 페어플레이 할 거야. 이게 무슨 페어플레일지 모르겠어요. 왜 남은 새끼를 뺏어가는지. 그러니까 왜 건드려. 아, 씨발. 욕이 나온다. 그냥 무조건 우승할 생각이에요. 결국엔 깜끗하게 마무리 지으실 거죠. 우승이라는 글자로. 진짜 우승이 어딨습니까? 이딴 식으로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. 존나 지겹습니다. 아이애로 모든 건 가요? 그 상황에 진단이 적당해온다. 아이애로 모든 건 합이 없을 수 없던 그 상황에 그래서 꾸준히 언급한 그런 상황이 없던거 같더라구요.